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어디 갈거야? 남자 집사2장 왜? 남자 집사2장 너도 나갈거야?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잘 잤어? 남자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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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은가 봐 남자 집사2장 좋은가 봐 집사2살 공 Rede사 집사2살 노을이 안녕 평소에 16e 한 가지 가방은 내려놓을게요 어디 보자 몸무게 한 번 잡읍시다 이거 나이가 제일 많나요? 혹시? 네 3.7kg 발톱이 넓게 자랐는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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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기가 힘들구나 네 움직이면은 엄청 아파하더라구요 알았어 얼른 내가 금방 해볼게 누워라 조금만 참아줘봐 최대한 빨리 할게 뒷발 얼른 할게 다 했네 아이 다 했어 예스케일링도 하신 적 있어요? 아니야 깨끗하네 깜짝 깜짝 특별히 뭐 어디 안좋고 이런 종류 없어요? 아니 그 병력은 방광염 방광염이 좀 이상한데 한 2-3년 됐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사료를 먹이신다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먹이신다거나 시스테이든 시스테이든 이리와 이거 한번 쓰자 공방할거야 이러면 협조만 잘해주면 돼 재활이랑 엑스레이 공방 한 10분? 10분정도 얘기가 협조만 잘하면 10분안에 검사는 다 끝나고 나옵니다는 20분 다 왔다 할께요 여기 계세요? 네 아이씨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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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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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한 20분정도 걸리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나 나 efect이 많이 웃더라 치son 가는 거 아니야? 으음 아 맛있다 아파트 보기 많이 지나가니까 신기한거 Corps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엄청 잘 먹는데? 남자 집사2장 평생 때보다 더 오고했어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드디어 아 오늘은 일단 엑스레이 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제 노을이 심장인데 보통 고양이들 심장은 본인 늪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반이 넘어가면 크다고 해요 이제 노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심장이 누워 있어서 약간 커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vd에서 봤을때도 약간 돌아가긴 했는데 약간 심장이 정상적인 고애보다 약간은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프로비임피라고 검사 결과에서 오른쪽이 조금 진하게 떴다는 것은 현재 심장병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지시가 되는 상황이에요 차후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히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임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굳이 심장병 약을 미리 먹기지는 않아요 임상 증상이라고 하면 뭐 기침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심각한 상황일 때는 폐에 물이 찬다거나 그러면 진짜 이제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심장약을 먹이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심장약을 한번 시작을 하시면 이제 끝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다 이게 이제 나아지는 질환은 아니고 이제 심장의 기능이 이제 부전된 상태이니까 관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폐가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애기가 뭐 기침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보통 심장의 크기는 본인 척추표 두 개 정도가 정상 크기라고 보이세요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런 거는 다른 건 크게 이상이 없고 특별히 혈구 검사에서는 지금 백혈구 수치 염증 수치 정상이고 적혈구는 정상보다 그냥 약간 높은 정도예요 적혈구 범위가 높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뭐 헤모글로빈도 정상 이 헤마토크리트 수치는 정상보다 이제 낮으면 빈혈이고 높으면 이제 탈수인데 이것도 이제 정상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혈소판 수치는 정상보다 약간 낮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혈구 검사는 이제 괜찮은데 밑에 이제 장기 기능 평가를 보시면 암모니아랑 빌리루빈이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정상보다 아밀라제는 최장염 수치, 혈당 수치, 그리고 단백질 수치도 정상 BUN 크리아티 신장 수치 정상, ALT, ALB 이건 또 간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암모니아나 빌리루빈도 간에 관련된 수치들 중에 하나긴 해요 지금 황달 수치는 좀 되게 민감도가 높은 수치란 말이죠 이게 좀 높은 거가 지금 황달 수치가 보통 높은 경우에는 밥을 잘 안 먹거나 이럴 때도 올라가는 수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제가 오늘 헤파틱 사료라고 처방식 사료를 하나 드릴 거거든요 그거 한 번 소비하시고 한 번 오셔서 그럼 보통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요 간 수치만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그때도 좀 높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간 보조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지금 간 수치 중에 황달이나 암모니아라서 정확히 간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장기는 어차피 얘가 거의 10살 먹으면 이제 노령묘에 속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순 있어요 계속 같은 거 장기를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알고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 임상 증상은 전혀 없잖아요 뭐 황달이 있으면 솔직히 애들이 노랗게 보이거든요 무슨 날이요? 눈도 그렇고 뭔가 점막 부분이 그리고 오줌도 생각보다 되게 유난히 진하거나 근데 지금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이게 지금 지금만 요런 건지 요런 것들은 이제 좀 나타날 거고 일단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10살 이상 찍으면 거의 양성 나와요 근데 모든 고양이들이 대부분은 이거를 가지고 이게 되게 정확하진 않고 지금 심장에 좀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령묘면은 모든 기능은 다 이제 점수씩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좀 더 사는 만큼 편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크게 이제 사는데 지장 없이 사는 거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목표니까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요거 해 주고 만약에 그때 검사했는데 요 수치들이 괜찮아졌으면은 얘는 또 그냥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아 네네 다 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앞에서 차려드릴게요 네 예 예 나와 이제 이거 야 너네들은 왜 여기서 그러니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좀 놔주면 안 되겠니? 나와주면 안 되겠니? 응? 안 돼? 뿅뿅뿅 네 좀 놔주면 안 되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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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Zoop Temp 뭐 하는거야 나는지? 야ня zumindest forward 야 너네네라 não 알까요? 아 아 으응 Go Mm 남자 집사2.5.5 더 빼고 남집사2.5.5도 못 먹 then. 남집사2.5도 못 먹겠지? 남집사1.5도 못 먹기 남집사1.5도 못 먹기 남집사1.5도 못 먹기 남집사야, 일어나세요 남집사야, 너울이 왔다. 아빠 왔다. 아빠 남집사야, 왔어 남집사야, 집이 최고야 남집사야, 배고팠나 봐 남집사야, 낯선 고양이 냄새 나나보다 남집사야, 낯선 고양이 냄새 나나보다 내 집이너 człowie 남집사야, Saud賢이트 남집사야,bank 현檔 한글자막 by 한효정